남자 가수상 로이킴 씨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좋은 상 제가 아마 마마에서 첫 데뷔를 하고서 6년 만에 처음으로 또 마마에 왔는데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가수로서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제가 만든 멜로디와 또 제가 만든 가사인데 그 노래에 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때 가장 기분이 좋은데 이번 년은 저희 팬분들과 또 그냥 리스너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 많이 또 영광을 누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노력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and thank you to everyone around the world supporting me and I'll do my best to make a better album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